마Miss Benjamin 에피아가 아 안일어나면 내가 피자 뭐 다 먹어버린다 내 거 처먹으면 이 dice 나 이 ㅆ.. 자식벌이거 어디로 튄거야 진짜 치카치카치카치카치 야 뭐여 먹으려고 냉장고를 뒤지냐 어? 너 어디가? 난 지금 피자 토스트를 먹어야겠어 니가 어제 카레 먹고 싶다면 기억 안나냐? 뭐이 피자 토스트야 몰라 기억 안 나 오 저기서 저거 고등어 다닐고 금봉어야 이제 신발은 왜 또 저렇게 신어 관종인가 좋아 사왔다 자 우선 식빵에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잘린 피망과 치즈를 뿌리자 양파는 내가 썰어야 하네 양파는 왜 이렇게 튀어나온거야 뚜디 매워 변아 아빠가 가스를 날까 보니 저는 내려오는 요리 비법을 알려줄게 그걸 내가 썰고 있으니 알려주냐 그 전에 알려주던가 눈을 감고 양파를 썰면 되지 눈을 뜨고 양파를 썰지 말던거 저게 아빠인지 피니싱화인지 어릴때 양파 쏘는거 참 무서웠지 베이컨 어디갔어 아줌마 뭐 아침부터 술을 마시세요 날 넣어줄 수 있습니다 뭐야 얘가 베이컨 가져갔네. 어이구 학생 먹을 거나 훔치는 선생이라니 바스락 아따. 역시 피자 토스는 치즈가 많아야 제맛이지. 아빠 치즈 좀 더 넣어달라니깐. 기환아 그렇게 많이 넣으면 내가 먹을게 없잖아. 아빠는 사랑 아니야? 어? 그래 그땐 치즈 하나 구하기도 어려웠지. 이제는 얼마는지 살 수 있다고. 그 지,izi 구워볼까? 자, 기완아 잘 봐 여기가 중요하다고? 잘했어 이게 티베코야, 토스 아빠가 실수로 태워버렸네 뭐, 피자토스는 좀 다리야 맛있으니까 아유, 실수로 네 뚝배기 태워버리지 그랬냐? 끔짝끔짝끔짝 어따, 역시 이거지, 이거 뭐야, 나도, 나도 하나만 저 한 리트께서는 이제 학생 밥까지 뺏어먹네 선생 맞나? 야, 너무 오래 구운 거 아니야? 다 탔잖아 어디서 훈수질이야 나중에 타버릴 새락이 나 때는 말이야, 좀 태워서 먹어야 맛있는 거요, 알았냐? 헤헤, 아빠 맛있어요 어, 그래, 많이 먹어라 많이 먹을 게 없는데요? 경차 먹어라